안녕하세요 팬킥의 성벼입니다 오늘은 2019 KB 하나은행 FA Cup 16강 진출팀인 FC한양 훈련장에 나와있는데요 일단 선수들 훈련 끝나면 FC한양 선수들과 팬분들 함께 오시고 팬킥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더 10만 6 Anind 2번 더 können 3번 더 4번 더 타러! 너무 빡망한다고... 너무.. Research 애기꺼 하나만 막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선방 한 번 선방 하나 했으니까 성공했습니다. 너무 애기꺼 너무 애기꺼 막았나? 3개 막았습니다. 골 때도 같이 골 때도 골키퍼입니다. 3개 막았습니다. 다 막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파이팅! FC하늘을 무지하게 사랑하고 있는 황희근이라고 합니다. 아까 하드분 공을 막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잡원주의에서 어쩔수 없죠? 자신있어서 자신있어서 자신은 계속 있죠. 오! 너무 잘 쳐요, 네. 너무 잘 쳐요, 지금. 뚫렸어, 뚫렸어. 잘 차시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막아보겠습니다. 대망의 결승. 지금 수많은 참가자들 중에서 4명 딱 남았는데, 소감이 어때요? 제가 1위 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제가 1위 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열심히 해야죠. 이 친구는? 제가 이길게요. 그러면 꼭 골 넣어서 1등 상품 탈할 수 있도록. 인스타에 올려야죠.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조금 위약감 살짝 드네요. 약간 자신감이 넘쳤는데, 자신은 계속 있죠. 좌측. 좌측 상단?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이길게요! 화이팅! 으아! 아! 하아! 아, 가운 대. 파이팅! 우아아! 으아! 이러 habían 된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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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안xo. 뭐야. 우아! 아, 진짜. 아! 팬케이크 FC 안양편 오늘의 우승자는 평천구 출신 모드리치 한석현 군입니다. 정말 재미있었고요. 정말 긴장됐습니다. 선수들이 같이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긴 것 같습니다. 오늘 우승자에게는 손흥민 선수 싸인과 FC 안양 선수들의 싸인이 담긴 싸인볼을 증정하겠습니다. 팬킥 FC 안양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019 KB 하나은행 FA컵 16강전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FC 안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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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